불러도 바로 부를까요? 아 네네네 네 바로 옆에서 내라고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 또 발라드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까지는 아니고 두번째로 많이 알아주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사실 나는 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아세요? 오 많이 좋아해 주시네 원래 이게 3명이서 부르잖아요 오늘 저에게 경사유지 버전으로 또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고음도 나오고 또 어려운 부분도 나오면 여러분들 큰소리로 제일 잘하시는 거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랑은 들려드릴게요 네 그땐 우리 둘 다 철없이 어리기만 했나 봐 태어나 처음 선배는 너를 만나서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좋았어 매일 너만 기다렸어 행복한 시간뿐이었어 너에게 받은 만큼 잘해주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사실 나는 네가 보고 싶어 겉에 없는 티 안나게 사람들과 웃고 내도 정말 많이 그리워 상처 쳤던 말과 행동들 첫 번째 처음 봐 미안해 후회 돼 아직 네 생각뿐이야 여기 모니터에 반주 좀만 켜주세요 아나 만약 지금 너와 만나서 사랑을 해서 너도 어땠을까 나 따뜻하게 가면 모두 멈출 테고 위로 가져여주고 항상 힘이 됐을 거야 고마워 이제야 말을 해 잊잖아 너를 많이 사랑해 오직 너만 사실 나는 네가 보고 싶어 고침없는 피하나게 사람들과 웃고 너도 정말 많이 그리워 상처를 쳤던 날과 일닫을 처음 보면 해 불안해 모두 되돌리고 싶어 더 잘해주고 맡겨줬다면 내 곁에 있을까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 좀 더 어렵다고 했을 텐데 이렇게 아프고 나면 어쩔 듯하지 않을 텐데 정말 잘해주는데 혹시 너도 그리웠다면 추억은 내 맘도 내 맘과 같은 남뿐이라면 추억은 내 맘과 같은 남뿐이라면 당장 탄력한 너란 것을 말하고 싶어 마침내 널 지우지 못한다고 널 보내기듯이 가득하게 뜻을 다 보내 봐줄래 나에겐 너뿐이라고 내게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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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우와 손떨린다 네 사실라는 저희가 사실 사실라는 저희 경서예지 데뷔곡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큰 곡인데요 슬픈 노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별하실 때 듣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별을 하시고 이 노래 들었으면